안녕, 박진다. 오늘은 제가 브로스타즈를 할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오프라인 저희 형하고요. 전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어요. 잠깐만요. 아, 아프고 있네. 자, 그럼 이제 쇼다운을 해볼까요? 제가 쇼다운을 잘 하거든요. 자, 제가 지금 두 개를 먹었어요. 저 두 구름한테 죽으면 안 되죠. 이놈들아, 어디 있니? 이놈들아, 어디 있니? 이 불안명 있죠? 몇 개 안 먹었는데 제가 피가 많고요. 아, 왜 내가 죽지? 아, 5등이요? 에프림으로 하겠습니다. 아빠, 이거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만하려면? 그만하려면? 눌러야 돼? 이 로사, 로사. 아빠, 이거 손 안 보이지? 응. 나도 손 안 보이는 거 제일 좋아해. 아, 아파 아파. 그만 때려. 오, 내가 이걸 살다니. 그래, 내가 죽으면 더 좋아요. 제가 저의 궁극을 쓰고 들어갈 겁니다. 그럼 제가 저기에 떡 하고 같이겠죠? 아니, 이걸 못 죽여! 오케이, 트로피 두 개. 제발, 제발. 아니. 치토스 맛있다. 아, 얘 뿌리는 거 좀 약하네요. 이 못 죽이면 바보지? 야, 궁극 써, 이 바보. 아, 이게 날씨에 잘Ability에 점점이 끄고 있는 양에서 부쳐요. 가게 해. 끊었다. 아, 놔. 워, 아, 놔. 지금 세개야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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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어 일로 와봐 내가 신결한 시절을 보여줄게 그래 죽어라 내 생각에는 빨리 죽을 것 같아 응 잘 죽어 저 바보 왜 아 이뻐 음 미안해 정오 정오 오케 27개 뭐고 일곱개 세 살 아 진짜 왜 코인이 오시러 오게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저쪽에는 터렛을 가는 게 좋아 터렛 아빠 나 이거 눌렀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좋다는 말이야 뭐해 이거 이다 보석으로 놨어요 진아 가자 이거 그냥 변맛스럽게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고 좋아요 꾹 주세요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큰 알에 맞으면 아프네 저 바보야 이거 될 수 있을까 못 죽이는 느낌은 뭐지 오케이 제가 불 껴버려 칩 잘 살게 먹어 저 바보야 좀 요기요 얻을 수 있을까 그냥 한방에 벙거리는 거야 제가 20개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야 몇 판을 안 했어 그럼 트로피 안 받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솔로쇼 하나 했죠 솔로쇼 다운 이 티밍이 잘 되는 건 진밖에 없어요 티밍하는 거 보세요 이티밍이 잘 되는 거예요 아 하 하 나 궁극기 좀 나 궁극기 채워줘 아 아프다 오케이 트로피 한 개 맞고요 똥 아 슬러셔 나오는데 1등 해야지 그냥 치밍 한 다음에 가까이에서 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아파 아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레츠 브로우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